희철이네, 현동아, PC방! 이제 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할 건데 다 초대됐어? 네, 준비됐어요. 자, 둘씩 됐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뭐야? 오, 이제 뭐야? 아, 됐다, 오! 잡혔다, 가자, 와이엇! 네! 야, 오래 버틸 거니까 와이엇아! 네. 나무, 요 나무로 갈 거야. 네. 곧 있으면 식무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셋, 뛰어! 자, 나무, 나무. 바로 있어, 찾았어, 바로 있어. 오, 저 바로 있어, 우와, 깜짝아. 오, 어떻게 되었지, 나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거 뭐예요? 뭐야, 뭐야? 270쪽에 한 명 있어요. 어, 막 쓰러졌어, 홀. 어우, 나 디보쉬. 안 돼! 나 무게 디보쇼 주셨어, 디보쇼. 아, 홀.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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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렇지. 갈게요, 저거 먹을게요. 오케이. 우리 이리로 가야 돼요. 이따, 이따. 쏴, 쏴, 쏴!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1킬. 우와, 킬도 했어? 우와, 킬도 했어? 아, 아, 됐어요. 아쉬워... 오, 손에, 아, 케이! 아, 씨, 깜짝이야. 도구 컬러, 도구 컬러. 아, 이게, 아... 아, 오케이, 이쪽 팀 다 죽었어. 오케이. 아, 빡치네. 꼴등만 아니면 되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쪽 팀 꼴찌. 어, 저기 있어요, 앞에. 어, 저기 있어요, 앞에. 와, 이게... 야, 주환이는 뭐야? 잘하고 있어? 와, 주환이 살아 있네! 이야... 아니, 이게... 죽었네! 들어보세요. 응. 뭐야? 들었어, 왜? 아무것도 안 들려. 야, 야. 지금 야, 선수가...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핑계를 대고. 아니, 아무것도 안 들려. 오케이, 우리가 1등! 오, 주환아. 너 선수잖아. 와, 아무것도 안 들려. 야, 형 신동이는 우리 슈퍼주니어 무대할 때 눈을 감고도 안무를 다 맞춰서 쳤어. 때는 말이야. 야, 이 새끼야. 워크맨을 보면서 게임을 하니까 그지, 인마? 야, 이거 워크맨을 보고 있네. 야, 워크맨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네. 야, 워크맨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 워크맨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럼 이거는 신동네가 1등.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상품을... 오케이, 상품. 오, 진짜로? 야, 이거... 상품이 있어? 상품은 뭐예요? 오! 대박.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요? 50만 원짜리요? 50만 원짜리요? 진짜로? 헤드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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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이선, 너 이거 선물로 줄 테니까 대신 인증해야 되잖아. 네네. 그럼 너네 이제 무대나 콘서트 할 때 인이어 대신 이걸 켜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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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광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자. 50만 원짜리. 하다가 춤추다가 내 파트 때 똑바로 써. 예. 내 똑바로 써. 예. 춤추다가 내 파트 때 똑바로 써. 예. 파트 때 열게요. 파트 때 열게요. 자, 누구 파트야? 이제 형 파트야. 내 파트야! 내 파트야! 내 파트야! 자, 파트 끝났으면? 끝났으면? 다 끝났으면? 야,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오, 좋아요. 멋있다. 괜찮네. 괜찮네. 우리 원민팀 대, 아니 원민이래. WM 엔터테인먼트 팀 대 우리 T1 팀. 아, 네. 얘들아. 너네 라면 먹고 싶어? 네.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이기면 어? 우리 형들이 진짜 라면 끓여줄게. 아, 진짜? 너네가 지면. 너네가 지면 니네 인스타그램, 단체 인스타그램 있지? 네. 거기에 우리 프로그램 홍보 한번 해줘.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서. 가능합니다. 에펙스. 좋습니다. 자, 그럼 들어간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 블러드 하운드. 나 얀. 나 얀. 사람 없는데. 사람 없는데 나도 모르지. 여기, 여기. 캐피털 시티가 사람 없어. 여기? 캐피털 시티가 어디야? 캐피털 시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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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어디, 어디. 와, 와. 아니, 아니요. 뭐야, 여기 있으면 뭐해? 야, 뭐야, 아이템 없잖아. 아, 너무 잘해요. 근데 사람 많은 데 갔으면 죽었어요. 야, 주한아, 너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하냐? 야, 주한아, 저거 어디. 제가 에이스라 어쩔 수 없어요. 야, 침대야? 뭐야, 뭐. 너 잘 못하잖아, 이거. 나 망했어. 나 죽었어. 기다려봐, 내가 살려줄게. 야, 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제이어스 손 엄청 빨라, 이거. 우와, 손 완전 빠른데? 아니요. 뭐야, 여기 있으면 뭐해? 야, 뭐야, 아이템 없잖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들어오는 거 봤어? 형, 갑옷 얘기해줘요. 와. 갑옷 진짜 저거. 야, 야, 총소리 나왔어, 총소리. 제가 쏘는 거야, 내가 쏘는 거야. 내가 쏘는 거야. 내가 쏘는 거야, 아마. 아, 형이야? 와. 이길, 이길. 야,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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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형, 형, 형. 아니, 형. 여기 사람. 위에 있어, 위에, 위에. 2층, 2층. 2층, 2층. 우리 집중하면 돼. 와. 이 뭐라고 진정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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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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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빠졌어. 야, 주한아. 주한아. 이 새끼야, 너 나 봤잖아. 살려줘. 주한아. 오, 주한. 야, 형 여기 있어, 형. 형, 조용히 해봐. 형 조용히 해봐요. 주완아! 주완아! 제발! 형이 잘못되어! 야 나 여기 있잖아 살려줘! 주완아! 야 안 살려준다. 야! 아 짜증나 짜증나. 아 실드를 충전한 다음에 해주는 거구나. 형 도망가야 돼! 신동이 형 바로 도망가! 신동이 형 바로 도망가! 희철이 형! 희철이 형 와야 돼! 오 씨! 신동이 형 나한테 와! 어딨어? 어딨어? 이거 아닌데? 너가 아닌데? 일단 뭉쳐 다니자. 야 어디 하늘색 표시로 가면 돼? 나는 이 안에 잘 있어! 아 아깝다 씨. 오 주완이 또 캐리했어. 처치 6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할 수 있어! 안 돼! 살아! 안 돼! 주완이 들어왔어. 봐봐 형이 캐리해줄게. 희철이 형 얼마 안 남았어? 내가 턴 거야. 지금 8분데밖에 안 남았어 형. 형 왜 존버해? 희철이 존버하는 게임 아니에요. 야! 형이 지금 여기 요새를 지키고 있잖아. 요새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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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긴장돼. 야 완전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야 나 뭔가 기어로가 된 기분이야. 형 줌 째고 쏘지마. 어어.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쏘면 더 어려워. 그럼 살려볼까? 야. 이게 훨씬 가까워지니까 어려운데. 잠깐만 야 주완아. 맞아. 너 형보다 빨리 죽었어. 지금 형을 코치할 입장이 아니야. 하하하하 근데 마지막 부대 어떻게 하실 건데? 마지막 부대 찌개에서 부대 찌개 먹자. 파이팅 하면서. 어. 야. 개. 빼야. 개. 빼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어디야 어디야 새끼. 왼쪽 왼쪽. 아아아아아아. 왼쪽. 아아아아아아. 야 주환이가 말 번호하고 죽었잖아. 12. 와우. 와아. 야 봤어? 야. 형 승리. 아아아아. 두 번 다시 날 무시하지마. 이야. 존버도 스티키 실력이긴 해요. 형 왜 존버해? 이제 존버 하는 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아무튼 게임은 게임이니까 일단 라면은 우리가 못 끓여줘, 미안해. 아, 그렇죠. 아니, 그 대신 생라면으로 먹을 수 있어. 자, 이거 쁘게 먹어, 쁘게 먹어. 이거 어떠냐, 우리. 아니, 형, 우리는 이거 받기로 했잖아, 얘네 인스타그램에. 아, 맞다. 아, 맞다. 그리고 형 뭐예요, 거기서? 아니, 그냥 우리 동생들도 있는데 좋아. 정정당당하게 하자. 정정당당하게 하자. 바로 가요? 진짜 정정당당하게 해요. 그러면 막판으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에게. 이게 개인전이야? 어, 그러면 제가 유리하잖아요. 뭔 소리야, 너 나보다. 주원아. 너는 꼬치해야 할 입장이 아니야! 넌 진짜, 넌 정말 천하의 나쁜 녀석이구나. 못하면 그냥 못한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언제나 1등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1등 하면 뭐예요? 그럼 1등은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 2등은 키보드. 키보드. 3등은 마우스. 오케이. 오케이? 4, 5, 6은 없어? 어, 4, 5, 6은 없어. 이제 뭐 죽었다 그래서 안 죽은 척한 게 없기. 네 알겠습니다. 죽으면 깔끔하게 먼저 일어나서 퇴근해 먼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원이 핸디캡으로 너 헤드셋 빼고 해. 진짜? 형! 아니 그거 말고 대신 우리가 떨어지라는 대로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리얼?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고. 캐피탈 시티. 캐피탈 시티 오케이. 너 1분 안에 죽으면 은퇴. 아 뭐? 보여준 게 없어! 너 1분 안에 죽으면 아이디 삭제. 캐삭빵. 캐삭빵. 구독. 좋아요. 피처림의 핸드가. PC방. 캐삭빵. 게임. 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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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인터 scattering. broker PROTESTRO sticks. Stock up Touchdown. 프로 yhtXT. RockUSE. Economic adolescent нем성이 나 need pen.